미국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광우의 맥모닝 시작합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SVB가 주인을 찾고 나서부터 그 기점이 시작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는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금리를 통해서 시장이 조금 살아나려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었고 그리고 그 우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VB, 시그니처 두 은행이 파산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은행들의 자산하고 예금의 매각이 꽤나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우량한 곳에서 이들의 자산하고 예금을 인수를 해갔고 이 점은 시장에서는 높게 평가를 해서 인수해간 은행들의 주가가 40에서 50% 지금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최악의 시기를 과연 그러면 지난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일 텐데요. 이제 은행들이 굉장히 급전이 필요할 때 이 급전을 빼다 쓰는 그런 창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창구들을 나눠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SVB 사태가 터지고 그 다음 주가 가장 많이 숫자가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숫자가 오히려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소위 말해 급전을 빼다 쓰는 그런 금융기관은 현재 미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태가 과거에도 이제 좀 이런 금융기관의 위기가 있을 때에는 그 자금을 가져다 쓰는 것이 피크를 기록한 이후에 금융시장이 안정화를 찾고 자산 가격이 그때가 저점을 형성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은 그러한 현상이 엿보인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SVB 이전에 봤었던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다시금 금리를 또 좀 보고 경기를 보고 기업이익을 보고 하면서 그에 따라가지고서 또 최근에는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도 재할인 참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이전에 그러니까 금융 불안 사태가 있기 이전에 걱정했었던 고민거리들 경기라든지 금리라든지 그리고 또 물가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재할인 참고 말고도 혹시 우리가 좀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볼 수 있는 지표들이 뭐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돈을 이제 가져다 쓰는 그 참고가 대표적인 게 이번에 새로 만든 BTFP라고 해가지고서 네. 새롭게 연준해서 금융기관들에게 적격 담보를 가지고 오면 돈을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에 이제 MBS를 가져가가지고서 또 돈을 빌려오는 참고가 있거든요. FHLB에서 그러면은 부채를 발행을 해가지고서는 여기에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서 필요한 금융기관들에게 약간의 이자를 붙여가지고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들을 다 합쳐가지고 봤었을 때에 살짝 이제 소폭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신용경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지난 3월 FMC 회의에서도요. 파울 의장이 이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서 좀 우려를 나타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이번 SVB 사태 이후로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일반 예금 쪽에서 문제가 좀 생기게 되면 대출에 있어가지고서 대출 태도가 많이 보수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신용 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돈이 소위 말해서 돌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실은 경기침체로 빨리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요. 매주 금요일 날에 미국장이 끝나고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SVB 사태가 터지고 그 다음 주 데이터까지가 지금은 나왔는데 일단은 파산에도 불구하고 대형은행, 중소형은행 가리지 않고 원래대로 대출이 나가던 그 양만큼은 대출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다행이네요.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경색도 일단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혹시나 또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려가 될 수 있는데요. 소비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카드 사용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현재 SVB 사태가 있기 전과 발생한 후에 카드 사용량에서의 변화는 감지가 되지 않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조금 지역별로 나눠본다면은 이번에 그 SVB가 속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여기는 추이를 보니까는 조금 그 SVB가 한창 문제가 될 때에는 카드 데이터가 조금 내려갔었어요. 달랐군요. 네, 근데 그 뒤에는 다시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이 속해 있는 뉴욕 같은 경우에도 샌프람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그래도 카드 소비가 조금 줄었었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서 아직까지는 두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카드라든지 신용 창출의 모든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도 있었고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높은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는 잠깐 경색이 됐다가 다시 한번 풀려나오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다시 지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급락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궁금한 점은 이로 인해서 분명 큰일이 벌어진 건 맞거든요. 은행이 망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현될 것이 있는가인데 시스템 리스크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상품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정책 당국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 개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개입이 들어올 때 소위 말해가지고서 각이 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나 우리가 개입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데 2008년들이 정말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그때에는 완전히 핵심 담당자들이 제외하고는 정말 그 상품이 뭔지도 잘 모르고 구제금융에 들어갔고 부족한 금액이 처음에 구제금융으로 나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사태가 전의가 빠르게 일어났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상품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레버리지가 낮으면 그러면 소위 말해서 손실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금융사들이 30에서 50배 금융 레버리지를 써가지고서 자기 자본 대비 총자산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10배에서 15배 불과합니다. 미국의 재무부나 아니면 연준에서도 지금 미국의 시스템은 건전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금융사들이 레버리지를 내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모르는 부분에서 사고가 터지더라도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레버리지가 낮아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는 그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냈던 게 투자은행이라고 하죠. 인베스먼트 뱅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상업은행으로 전환해야지만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는요. 고일드만삭스도 그 면허 자체는 상업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레버리지를 낼 수 있는 면허 자체를 지금 가지고서 영업하는 상위권의 업체는 없다. 그래서 그 차이가 가장 크다라는 거고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공통점이 그때하고는 발견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 금융당국에서 2008년과 같은 위기는 또다시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빠르게 정말 플랜이 5분 대기조처럼 진행이 됐던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다 자신감이었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시스템 위기는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정화국 대표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은행 불안이 좀 해소가 되기 시작하니까 다시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그런 담론들을 꺼낼 수 있게 됐다는 부분인데요. 4월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4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얘기, 실적 시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 마이크론이 좀 긍정적인 요소를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지난 분기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이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 전망이나 시장의 영향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모든 것은 기대치 대비해서 현실이 어느 정도 있냐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1분기하고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난 4분기, 올해 1, 2분기는 원래부터 감익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지금 예상치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감익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까지 예상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2개월의 미래에 주당 순이익이 과연 추위가 S&P500 같은 경우에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다운턴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한 10% 정도 추정치가 하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옆으로 횡불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상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작년 여름부터 해서 하향이 계속됐었고요. 10%, 한 12% 정도 하향이 된 이후에는 지금은 오히려 한 달 넘게는 횡불을 보이고 있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올라오는 12개월 미래 EPS의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씩의 뭔가 트리거가 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서의 영업 쪽의 상향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저는 계속 기대를 하는 게 중국과 더불어서 달러가 작년에는 강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입었던 게 큽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번에 SVB 사태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별로 강세를 못 갔었어요. 그렇다라는 것 자체는 해외에 노출이 있는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달러가 좀 약해짐으로써 이득을 보는 게 분명히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정치가 지금부터는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이고요. 그렇게 되면 장세 자체가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 실적 장세로 이제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미가 지금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오늘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분기 어닝 시즌에서 좀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나 어떤 그런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당연히 빅테크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이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구조조정도 좀 많이 했고 그다음 최근에는 AI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미래 투자에 대한 힌트 같은 거를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얻을 수 있을까가 첫째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은행들의 실적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워낙에는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또 뭔가 트레이딩에서 혹시나 또 실수를 크게 저질러 가지고서 또다시 좀 문제가 되는 은행이 과연 나올까 아니면 그런 은행이 이제는 없어 가지고서 더 이상 SVB, 지방은행 관련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인지를 이번 실적 시즌에서 한 번은 그래도 도이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결국에는 실적이 기업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악성 재고의 해소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매 기업들이 악성 재고를 많이 이제는 줄여왔고요. 그다음에는 마이크론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제는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B2C 기업뿐만이 아니라 B2B 기업까지도 재고가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고 조정은 거의 끝나간다는 것이고 재고를 다시 쌓아 나가는 과정에 분명히 머지않은 시기에 나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는 보통은 실적 장세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3월이 참 길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많아서 좀 복잡하고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내일이면 3월이 이제 끝이 나고요.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4월로 넘어가면 어쨌든 월이 하나 바뀐다는 측면에서 4월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다시 그러면은 SVB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또 인플레, 그 다음에 침체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숫자는 제가 볼 때는 6월까지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좀 숫자들이 데이터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관심을 한번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침체 관련해서는 각종 경기선행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라든지 아니면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서 한번 조금씩은 최악을 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지표에 다시 집중하게 될 수 있는 한 달이 진행이 될 것인지 아무래도 3월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시장을 겪었기 때문에 특히 투자 심리와 지표 그리고 또 시장의 결과가 굉장히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지표와 실적으로 얘기가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은 전략을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광우 대표와 함께한 시간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기대감을 갖고 4월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6번과 정광우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